몽스타 극장 그동안 숨겼던 신들린 연기범색을 뽐내라. 이리 들어오세요. 안 돼요. 너 왜 또 텐트 안 놓으면 안 된다고. 시작. 더 더 더. 야. 일어나 있어야지. 니네가 안 되겠어. 내가 안 되겠어. 니네가 연기해야 하는데 눈꼬리가 너무 바껴져야지. 여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기현이. 남자 주인공. 천호. 나 똑바로 봐. 오마이 가시. 가만두지 않을 거야. 3년 동안 배운 게 별로 없네. 재밌어 지금. 우울한 트라이블 슬럭의 이 교복을 사려고 내가 얼마나 많은 알바를 띄웠는지 모른다. 우유 배달, 전단지 알바, 편의점 알바까지. 힘들게 명문구에 입학한 만큼 앞으로 잘해보는 거야. 여주야 넌 할 수 있어. 화이팅! 여주야! 윤지야! 너 그렇게 고생해서 알바하더니 드디어 교복 샀구나. 내가 입학시 못 오는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다고. 이게 다 네가 알바 많이 잡아서 그런 거지 뭐. 자, 우리의 입학을 자축하며 이 언니가 쏜다! 쏜다! 맛있어. 야, 너 근데 그거 알아? 우리 학교에 F4가 있대. 엄청난 기업 총수 자재들인데 글쎄 생긴 것도 대박이래. 난 관심 없어. 굴딘 말. F4다! 지효 선배도 왔나 봐. 가서 인사라도 할래. 지효 선배도 왔나 봐. 가서 인사라도 할래. 어! 아! 아! 남준 선배님.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 죄송하단 말로 다 되면 세상에 법은 왜 있고 경찰은 왜 있겠니? 죄송합니다. 하라면 모든 일 다 할게요. 그럼 핥아. 네? 핥으라고. 그만두지 못해? 사과했으면 충분하잖아. 그럼 웬 오지랖퍼. 주제 파악 못하고 남일에 왜 참견해? 남일 아니고 친구야. 그럼 어디 대단하신 친구분께서 핥으시던가. 없던 일을 해줄게. 너 대체 뭐야? 두고 봐. 사탄들의 학교엔 루시퍼의 등장이라니. 재밌어 지금. 확실히 부잣집은 다르긴 다르구나. 한번 잘해보자. 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부터 새로운 가정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소개는 됐고. 일단 청소랑 이불 빨래부터 해. Right now. 남주 선배님. 뭐야? 우리 집에 새로 왔던 가정부가 너였냐? 어이쿠! 아... 이런... 손이 미끄러져서 그만. 야! 야! 하... 나를 이렇게 때린 여자는 네가 처음이야. 나... 너 좋아하냐? 나를 감아도 너만 보인단 말야... 너만 보인단 말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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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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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왜 맨날 이런 데 쓰자냐, 지켜주고 싶게. 너와 함께한 시간 모두 눈부셨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저거 봐, 저거 봐. 여자들은 꼭 남자랑 있을 때 입에 고춧가루 묻히고서 안 묻힌 척하더라. 이리 와봐. 오마이 가시!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뭐하는 짓이야? 아니 어머님 그게... 그게 아니라... 왓? 어머님? 이 천한 것이 감히 내 귀한 아들이 넘봐? 아들이 넘봐? 지우, 웃는데? 캔디 아가씨는 외로워도 슬퍼도 우는 게 아니야 아... 내가 웃게 해줘야겠네 네? CIRCLE? SQUARE? IN MY HEART OH HAPPY DAY OH HAPPY DAY MAN THIS ROUND 선배 개그맨도 될 것 같아요 고마워요 선배 뭐가? 제 마음에 비상벨이 우울 때 선배가 나타나 주세요 비상벨? 불 날 때 뭐 울리고 그런 거? 네 시켜줘 그럼 호예일요? 여주 명예수만 바른 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슈니? 난 안 되겠니 다음 생에선 되겠니 약속한다면 오늘이 끝에라도 내가 분명 우리 아들이랑 헤어지라고 했을 텐데 우리 남주는 이미 스타쉽 그룹 장녀랑 약혼한 사이야 도도양 Come here Oh my gosh, 남주 오빠 취향이 이 정도였어? 어우, 패션 진짜 덜하다 어머니, 도도 훅 작았나 그래 동무 머리 도도야 이걸로 깔끔하게 정리해 전 남주 선배랑 절대 못 해야지 뭐? 이런 발칙한 것을 봤나 천하의 고화 주제에 달랑 하나 있는 피부체 오빠는 돈 벌로 외국 나갔다며 그, 그거 어떻게 해? 우리 남주 곁에서 안 떨어지면 너뿐만 아니라 오빠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우리 빠빠가 여기저기 줄이 많아 그러니까 이거 먹고 떨어져 한 여자가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 여자는 열심히 사랑합니다 한 여자가 그대를 사랑합니다 매일 그림자처럼 그대를 따라하며 그 여자는 웃어 난 울고 있어요 얼마나 얼마나 더 나 똑바로 봐 네가 원한 게 고작 이런 품돈이었냐? 사랑? 웃기지 마 이젠 돈으로 사겠어 얼마면 될까? 얼마면 되겠냐? 얼마나 줄 수 있는데요 나 돈 정말 많이 필요해요 얼마나 줄 수 있는데요 나 얼마에 팔면 돼요? 여수야 이게 무슨 일이야? 말도 마 우리 여주 마음고생 얼마나 심했는데 그만해 민지야 오빠 나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너 이렇게 만든 그 집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3년 동안 외국에서 배워온 기술을 진짜 써먹을 때가 온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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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이게 뭐야? 널 변화시켜줄 비장의 무덤 더 있어봐 어머나 어머나 오빠 오빠 여주 완전 다른 사람 같아 넌 더 이상 예전의 여주가 아니야 얼굴에 점 찍으면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줄 거야 다 부셔버리겠어 다 부셔버리겠어 왜 나를 아프게만 해 내 모든 걸 다 주는데 음 촉촉해 촉촉 보이시죠? 아이고 반갑습니다 성우님 듣던 대로 정말 미인이십니다 보는 눈은 있네 일단 와서 앉아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분들은 누구? 새로 들어온 가정부란다 너네들 결혼하고 하면 일숨도 부족하니까 네 성우님 업체 정말 잘 바꿀 수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실력이 정말 남자라거든요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새로운 가정부 점녀라고 합니다 아침이면 전부 잊고 또 너를 찾겠지만 제 얼굴이 뭐라도 묻었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대박 혹시 얼굴이 그거 점이니? 대박 대박 나도 그 오소방 좀 한번 만져봐도 돼? 도도야 도도야 실례잖아 자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점유 씨는 내일부터 출근시킬게요 자 가요 아 저기 저기 혹시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없어요? 글쎄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럼 정말 닮았단 말이야 보고싶다 여주야 보고싶다 여주야 선배 나는 그댈 알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낍니다 지우 선배 그런 나와 닮은 것이 많은 아픈 사랑 민지한테 얘기 들었어 너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 거야? 신경 쓰지 마세요 제 일이에요 아니 이거 만지지 마세요 수성펜이라 지워줘요 여주야 진짜 남준은 그만 있고 나는 안 되겠니? 선배 우린 너 했던 말 기억 안 나? 나 개그맨 해도 될 것 같다 그랬잖아 내가 꼭 나중에 데뷔해서 그때 꼭 널 보러 올게 그때까지만 기다려줘 하.. 선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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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천막이 난 애비짱만 먹는 거 몰라? 에? 이 눈물 아리는 것 좀 봐 곧 있으면 왕서방 전까지 튀어나오고 싸줘 그냥 아.. 더 이상 나 더 말하지 마 하..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야? 아니 오빠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나는 물 한 잔만이 풀리지 했는데 너 너 그 점 너 너 역시 너 여주 맞구나 너 여주 맞지? 그치?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저는 점녀예요 선배 냄새 역시 내 예감이 틀리지 않았어 너 여주 맞구나? 아니에요 너 뭐하고 있는 건데? 이 점은 내 점이 아니다! 수성펜으로 그린 점은 왜 많이 못하냐고! 이 꼴을 하고서 어떻게 그래요? 선배 역을 다시 보려면 이렇게 변신해서... 대신을 벗고 가고 있는 점이 나의 표정 어, 마이 썬! 도도 양이랑 드레스 잘 봤어? 어머니, 죄송해요 저 도도랑 결혼 못해요 저 여주랑 다시 만나요 아니, 이게 지금 말이야 똥이야! 3년 전 여주 얘기는 왜 튀어나와 허락 안 해주셔도 소용없어요 저희 결혼할거에요 죄송해요 어머니 여보세요? 뭐? 여보세요? 여보세요? 내가 아주 제명이 못살아 진짜 아주 오늘 그냥 아주 내일 야작을 내버리겠어 일단 컴댕부터 하고 컴댕 미스터 어딨어? 후울할 땐 역시 개그 프로지 어머 근데 저거 우리 지우 아니야 자 생일 날 잘 봤어요 어머 세상에 우리 지우가 저렇게 웃겼었나? 우리 지우가 저렇게 웃음이 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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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 오늘 진짜 짱 멋진 데뷔 무대였어요. 민진이가 네이제회를 잘해준 덕분이지 뭐. 선배 혹시 그 소식 들으셨어요? 무슨 소식? 얘기해도 되나? 여주랑 왜 선배는 여주 얘기만 하면 왜 이렇게 작은 눈이 커져요? 글쎄 썰거? 여주랑 그... 남준선배랑 결혼한다고 우주 메례미? 어? 우주 메례미? 네. 오마이갓. 이건 거짓말이야! 선배! 선배! 아니야. 다 거짓말이야! 여주는 나만의 여자라고! 내가 어떻게 개그맨인지 했는데 여주를 사랑한 건 내가 먼저였다고!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오! 어? 선생님, 여기가 어디죠? 도련님 집이에요. 응급수술 후에 집으로 안전하게 모셨습니다. 선생님, 아래쪽에 감각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거죠? 하필이면 부메랑이 영 좋지 못한 곳에 맞았어요. 도련님은 앞으로 아이를 가지실 수 없습니다. 뭐요? 선생님, 안 돼요. 무슨 소리예요? 진정하세요. 목숨만이라도 건진 게 다행입니다. 일단 푹 쉬고 계세요. 뭐라는 거야? 그럼 내가 고자가 됐다 이 말인가? 고자라니? 고자라니? 내가! 내가 고자라니! 고자니! 내가 고자니! 내가 고자니! 드디어 우리 내일이면 부부가 되네. 선배 턱지도 입은 거 보고 싶었는데. 여주야 보이는 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우리 둘의 마음이지. 그치. 안 보이는 건 몸으로 기억하면 되니까. 한 뼘, 두 뼘, 세 뼘, 넷 뼘, 다섯. 아! 거긴 좀 그래. 안 보여서 그래. 다섯 뼘. 우리 오빠 키 정말 크네. 우리 행복하자. 야. 야. 뭐야? 다 꿈이었어? 야. 너는 왜 맨날 이런 데 쓰자냐? 지저분하게. 아쉽다. 둘이 이어지지. 이게 끝이에요? 아 너무 아쉽다. 도구 왜 이렇게 안 넣어? 아 재밌다. 재밌네. 대박이에요. 장단 중간 진짜로 빠져서 못 나올 뻔했어. 이거 감각이 있어 이건. 이 센서 어디서 났어 이거 이거. 아 무색크? 나는 진짜 놀랐던 거는 셔노 형이 오늘 저기에서 너무 잘생겼다는데. 뭐 하잖아. 아니 원래 잘생겼다니까. 진짜 그래요. 우리 다 잘생겼어 근데 진짜로. 우리 다 잘생겼어 진짜로. 우리 다 잘생겼어 진짜로. 아 근데 넌 진짜 이쁘게 생겼더라고. 야 너도 진짜 더 찰떡이야. 내 스타일이야. 내가 알았어. 한 번 더 찍으면 도둑이 더 찍으면 안 될까요? 둘이 그냥 찍고 싶은 거지. 나는 여기. 아 저도 너무 좋아. 나는 여기 다시 다시 결혼하네. 시어머니 다시 결혼할 때 나갈래. 난 담하네. 저거 처음에 배역하기 전에 나 진짜 얼굴 버릴 자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얼굴을 완전 챙겨야 하는 갑자기 그런. 근데 진짜 몰입이 되게 대단한 게 뭐냐면 끝에 가서 아까 안 보일 때 있죠. 그때는 진짜 이뻤어요. 어 그때 이뻤어 진짜 이뻤어 진짜. 깜짝 놀랐어. 한 뺨 두 뺨 이거 하는데 진짜 이뻤어. 이거 버리 이거 한 거.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입을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 이게 이게 약간 이유를. 약간 밑에 호두가 하나 생겨야 돼. 호두가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명장면은 오프닝. 기현이가 시작하면서 널 할 수 있어. 여기 있군요. 개인적으로 아쉬운 장면이 있는지. 아 저는 김치 싸배기. 좀 더.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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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하균이가 때리고 나서 컷 하고 나서. 형 진짜 미안해. 미안해. 이거 엄청 했어. 그런 거 같아. 천한 것이 감히 내 귀한 아들이 넘바. 아들이 넘바. 대박이야. 좋았어. 생각보다 좋았어.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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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저 주스. 주스가 턱으로 흘러서 여기서 떨어져야 돼. 입에서 떨어져야 돼. 약간 데이지에서. 이렇게 턱에서 떨어져야 돼. 나 주스 데이지 썼는데? 주스를 자세히 보면 주스만 NG가 한 열 번 났었거든요. 맞아 맞아. 그리고 자세히 보면 끝에 살짝 웃어요. 결국에. 미안해 아들이 넘바. 죄송합니다. 바로 갈게요. 진짜 더럽다 이거 오렌지. 가자. 아 진짜 어려웠어. 박주방이 형. 너무 완조스러워. 근데 진짜 다 찰떡인 것 같아. 다 각자마다 그게. 사실 우리가 드라마로 찍었어도. X-ray인데 X-ray니까. 그럼 그럼 그럼. 이번에도 벌칙자가 필요합니다. 뭘로? 기준이 뭔데요? 연기였으니까 NG로 가자. NG. 분량이 이렇게 둘이 많아서. 근데 셔누 형이 앞으로. 셔누 형이 대사가 긴 게 진짜 많았어. 맞아. 그래가지고.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았어. 뭔가 나여도 뭔가 봐줄 것 같은 부분인데.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확실하게. 어? 그런 거. 그런 거지? 그러면 NG 왕을 셔누 형이? 어. 박수. 주영이가 쓰니까. 네. 벌칙까지 이렇게 도맡아서. 남주도 하고 벌칙왕도 하고. 네. 굉장히 좋은 하루 돼요. 그러면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키가 없을 때. 여러분 코스까지. 탈탈 탈탈. 무스타일스 레이 투. 투! 투 안 하세요. 투! 안아요. 튀고 추워하지. 아니 근데. 근데 왜 맨날 마지막에 여기서 찍죠? 이스탄 그리는데 근데 나 이상해 기분 또 끝났어 벌써 오늘 비프처는 뭔가요? 오늘 뭐예요? 스케줄 상자 맞춘 거예요 색깔? 오 그러네 저희가 오늘 선물 특집이에요 절대 믿지 않아요 몬스타엑스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들을 줍니다 우선 선물 몬스타엑스 뭡니까? 열심히 일한 그대들을 위해 준비한 첫 번째 선물 지금 당장 몬스타엑스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나세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직 첫 번째라는 얘기죠 선물이 여러 개 나왔다는 얘기죠 어떻게 첫 번째래요? 저희는 저희는 엑스레이가 선물이었는데 비상한 두뇌 어떻게 파헤쳐 보세요 저는 완벽하게 다 알고 있어요 해주세요 말해도 돼요? 우리가 맞춘 걸로 가자 그래 마지막으로 맞춘 때 난 알고 싶어 어제 내가 매니저 형한테 스케줄 패를 봤잖아요 네 그 다음 장소에 주소가 써있더라고 이야 네이버에 주소를 친다 야 똑똑해 똑똑해 그 건물에 뭐가 있는지 가게가 봤어요 와 키즈카페가 나오더라고요 아 키즈카페에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있겠어? 우리 애기들이죠 아 진짜? 응 다 알고 있어요 아파요? 아파요? 놀래요? 어 놀래요 응 숱사라고 가면서 아 아 아 나 나 나 나 나 나 근데 뭐 가운데 뭐 발에 있는 거 아니야? 아 아 아 우리 다가주기고 스웩 오 잘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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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즈카페가 앉을 수 있죠? 거기 그 건물에 있는 아 거기 건물에 키즈카페랑 미용실 하나 있어요 아 미용실? 미용실이면 가서 머리를 하진 않는 거 아니에요? 사장님? 사장님? 무슨 사장님? 아 보헤미안 탱고 가야하다 이름 모를 사람아 보헤미안 보헤미안 탱고 보헤미안 탱고 하 오 샤워 에이 하 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솔로코트 오늘은 왠지 설레여 간만의 기분 좋은 밤 별것도 아닌게 날 웃게 예 예 예 예 어? 어? 맞네. 참 애들 같다. 아니 근데 맞아 맞아. 어 종원님 종원님 종원님. 어 종원님. 잘했어. 안녕. 안녕하세요. 종원님 쌤 기억나? 종원님 쌤 기억나? 기억나? 기억나. 이게 뭐야. 아파요? 아파요? 졸려? 밥 얼른 먹고 자자. 응 괜찮아 괜찮아. 밥 얼른 먹고 자자. 응 괜찮아 괜찮아. 밥 얼른 먹고 자자. 아 기억났는데. 시우야. 시우야 안녕. 안녕. 쌤 봐봐. 시우야. 시우야. 시우야 안녕. 안녕. 쌤 봐봐. 선생님이 버리겠습니다. 여기 오세요. 여기 오세요.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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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 처음 보자. 선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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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기억 안 나? 아 그래요. 역시 우리 선우 변하지 않았어. 선우야. 이리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영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우야. 선우야. 선생님 이름은 꿀선생님이에요. 뭐라고요? 꿀선생. 꿀선생님. 강우야 강우야 선생님 처음 보죠 강우야 저기 너의 선생님한테 가봐 아니 강우가 선생님 처음 보죠 러버 아 귀여워 안 되네 형 형 형 형 형 형 그렇게 하면 안 돼 정원아 아 귀여워 강우야 삼촌 기억나? 응? 기억나? 어떡해 너무 귀여워 너는 머리가 너는 염색을 했니? 강우야 강우야 너 자연 갈색이지? 어 자연 갈색이 아직 자연 갈색이 모르는구나 술 씻자 강우야 너의 수술 강우야 너의 수술 강우야 너의 수술 안경우 불사화 왜 그랬어? 뒤에 왔나? 뭐라고? 그네 타다가... 그네 타다가 다쳤어? 야, 강호가 말을 잘 알아들어 그러니까, 대홍이 이거 뭐 쓰레기 버리러 가야 된다 했다니까? 아, 진짜로? 귀여워 쓰레기 버리러 가야 된다고 이거 버리러 가야 된다고 이거 쓰레기 버리러 가야 된다고 이거 쓰레기 버리러 가야 된다고 이렇게 또 뽀로로 반 친구들은 또 이렇게 처음 보네 대홍야, 놀래? 놀까? 가자 서미야 이리 와 어디 갔어? 똑같아 너 왜 여기 들어가 있어 다 알아 이리 와 너도 여기에 있었어 이리 와 서우 서우야 재밌어? 선우야, 저거 저거 팝콘, 팝콘 한 번 더 하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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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안 돼 안 돼 선생님을 뽀뽀해 주세요 안 돼 여기 앉아보세요 여기 앉아보세요 손을 잡아둬다. I'm so sorry but I'm so sorry but I love you 다 그러지 마. 이 암 몰랐어 이제야 알았어. 네가 필요했어. I love you 날카로운 나. 하긴 해 나도 모르게 널 떠나보내지마. 아아이. Come on. 3. 1. 응 응. 봤어. 별로였어? 별로였어? 강호야 선생님 노래 들었으니까 돈은 내고 가야지요. 강호야 선생님 노래 들었으니까 돈은 내고 가야지요. 왜 웃어? 왜 들고 이렇게 왜 웃어? 강호야 선생님 노래 듣었으니까 돈은 내고 가야지요. 하하하하 으아 보셨어요? 뽀뽀했어요 선생님 더 안 돼 안 돼 선생님 안 돼 선생님 더 뽀뽀해 주세요 선생님 안 돼? 선생님 안 돼? 네 울어버릴 거에요 가루가 가루가 그대한테 슬퍼를 해주지 않네 슬퍼 울고 있으네 오 예예 아 가루가 드디어 뽀뽀를 뽀뽀를 해줘 오 예 에듀 엄청 많이 너무 신나서 기분이 날아가고 맘 같으니까 돈은 안 내셔도 됩니다 공연 여기서 끝이에요 박수 박수 안 죽어 박수 안 죽어 강우야 강우야 재밌어요? 재밌대 강우 재밌대 귀여워 사리 또 죽을래 귀여워 조은이 기술이 엄마 찾으러 가 조은이 엄마 찾으러 가 조은이 조은이 나한테 편지 어? 부끄러워서, 부끄러워서. 부끄러워서 그래요. 한 번 가자, 삽질. 생각나왔나. 어, 한 번 가자, 삽질. 생각나왔나. 잘 나갔다, 잘 나갔다, 잘 나갔다. 종환아, 방방 뛰러 갈까? 싫어요? 일로와, 종환, 일로. 싫어. 자, 삽질한테 그릇 태워달라. 싫어, 싫어. 엄마 가르쳐줘. 나 또는 어떡해. 종환이 뭘 좋아해요? 먹을 거? 종환아, 종환. 종환이 기억해? 종환이 나온다? 멍멍이 좋아하는 거야? 멍멍이? 종환아, 친구가 놀러 갔다. 됐다? 아이고, 좋아. 종환이, 아이고, 좋아.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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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좋아. 아이고, 신나. 아이고, 야. 야, 내가. 야, 내가. 어이구, 쎄. 아, 이 친구가. 정환아, 쌤 잡아. 끝났, 정화로. 쌤 잡아. 야, 정화로 힘이 세. 정환아, 쌤 잡아. 끝났, 정화로. 쌤 잡아. 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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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 아우와, 아우와. 재미있어. 재미있어. 재미있어? 자.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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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종훈이, 종훈이도 먹어. 종훈아. 천천히, 천천히. 종훈아, 종훈아. 종훈아, 종훈아. 오우, 마구야. 어이구. 여기, 여기. 여기, 가운데라. 그렇지. 이거 먹으래, 먹으래. 아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하하하. 쌤 하나 줘. 쌤 하나 줘. 이거 안 된대.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래. 아하하하. 이거 빨리 먹어. 이거 주잖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헉? 이거 아니래. 아니, 아니. 어, 하나씩, 하나씩 주는 거예요? 하나 다. 여기 하나씩 주는 거예요? 아, 여기 하나씩 주는 거예요? 하나? 시우야, 이거 하나만 주세요. 이거 하나만 주세요. 시우야 아! 고맙다! 어떡해 이러면 안 되는데 원래 나 저 친구들 타협하는 친구들인데 시우야 자동차 놀이할까? 자동차 놀이하다 말까? 시우야 시우야 자동차 놀이하러 갈까? 네 가자 시우야 차 세워놓는 거야? 그런 거야? 하나 더 있어 신선한 베른 달콤한 심장 가득할 거야 너란 이은 반짝이 이은 별에 나 머물러 있을게 언제나 난 발톱했어 날 당기는 거 니 매력인 걸 니가 원인인 걸 날 당기는 거 니가 원인인 걸 날 당기는 거 다음 원! 오, 바핀? You got it! Got it! Got it! You got it! You got it! 이렇게 돌아가서 방송 분량 나와? 분명히 뭐가 또 있어요. 이런 거 너무 좋아. 나 군들면 진짜로 눈물 싹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울지 마 아! 이렇게 하고 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